구멍난 천장 안에 무언가가 줄 같은 곳에 내롱내롱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라쿤인데요. 힘이 빠졌는지 이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지엔에는 지난 4일 아침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져 바닥을 가로질러 가는 라쿤 때문에 승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5분 뒤 라쿤을 붙잡아 밖으로 옮겼고요.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항에 라쿤이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필라델피아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